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리스 미술이 시작되는 기하학기와 동방화기까지 알아봤었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가 자연스럽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주변에 친구가 많았던 그리스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다니 빈켈만씨 너무하신거 아닌가요? 하지만 동방화기의 그리스 미술을 살펴보면 그리스는 주변 여러 나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주변 친구인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일까요? 주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리스 미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바로 아르카익기입니다. 아르카익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태초에, 고시게라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때때로 아르카익이라는 말 대신에 고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졸이라는 단자가 어설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본식 용어의 사용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저는 아르카익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미술품은 쿠로스와 코레 조각상입니다. 쿠로스는 소년이라는 뜻이고, 코레는 소녀라는 뜻이군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읽던 책에는 쿠로스 소년상이라고 쓰여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소년소년상이군요. 같은 말을 두 번 이어붙이니까 뭔가 족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족발, 아니 조각들의 얼굴 표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어색하게 웃고 있죠? 이 미소를 아르카익 미소라고도 합니다. 이 표정에 대해서는 그리스인의 행복을 표현한다든지, 네모난 얼굴에 둥근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만든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이 조각들은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이상적으로 변해갑니다. 처음 딱딱하고 경직되었던 조각에서 점점 자연스러운 포즈와 멋진 몸매로 변해가지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조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기화에서도 여러 발전이 있었죠. 지난 영상의 흑색상 도자기를 기억하시나요? 아르카익기에는 이 흑색상과 반대인 적색상 도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흑색상은 배경이 적색이고 그림이 흑색이었다면, 적색상은 반대로 배경이 흑색이고 그림이 적색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 적색상은 윤곽을 붓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흑색상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세부적인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때때로 위에 옅게 색칠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흑색상이었다면 불가능했었겠죠. 자, 다음으로는 고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전의 영어는 클래식이죠. 시간이 지나서도 인정을 받고 아주 훌륭한 것을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고전기에서 느껴지는 이름처럼 이 시기를 그리스의 전성기라고 보는 입장도 많습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훌륭하죠.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모방품도 많이 나오죠. 지금도 훌륭한 명품들에는 모방한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 미술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중에 많은 작품들은 그리스 작품을 모방한 후대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미론, 프락시텔레스, 리시포스 등 아주 유명한 조각가들의 작품은 원본이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의 복제품들이죠. 그렇다고 이 복제품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제품들을 통해서 원본을 추측해보고 그리스 미술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모방과 복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리스 미학에서의 모방론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양 미술사 첫 번째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 미술을 아이돌 굿즈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었죠. 이 모방론도 마찬가지로 아이돌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왜 하필 아이돌이냐고요? 제가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돌의 이상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잘생기고 예쁜 얼굴? 뛰어난 춤과 노래실력? 어... 선뜻 이야기하긴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엔 이상적인 조건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이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용필, 소방차, 핑클, BTS 시대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떠오르는 아이돌은 다르지만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소녀시대가 떠오르네요. 아이돌 하면 역시 굿즈가 빠질 수 없죠. 요즘은 아이돌을 캐릭터화 시킨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대체 뭘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고대 그리스의 예술에 대한 철학 중에 모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아주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는 그 일부만을 담은 모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돌이라는 개념과 이상적인 조건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한 이데아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돌들은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돌 굿즈들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가 이데아의 모방이니까 현실 세계를 모방한 아이돌의 굿즈는 모방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모방의 모방이 플라톤이 생각한 고대 그리스의 미술품이었습니다. 이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원래 진품보다 가짜가 질이 떨어지지요? 모방의 모방은 가짜의 가짜라고 할 수 있으니 플라톤은 미술품을 이데아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고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이 이데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미술품들을 나름대로 본질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인간의 본능이 모방이라고 생각하고 본능의 만족에서 즐거움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상적인 것,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었을까요? 고전기 그리스 미술은 이상적인 비율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전기 그리스 작가들은 이상적인 몸의 표현과 조화롭고 안정적인 자세를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근육의 표현은 회부학적 지식이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근육은 정말 부럽네요. 또 딱딱한 자세의 아르카이키에 반해서 살짝 어깨와 골반이 대각선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자세가 인상적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르네상스기에는 이 자세를 이탈리아어로 콘트라 포스토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자연스러운 옷주름 표현을 보세요. 아르카이키 코레의 수직으로 뻗은 옷주름에 비해서 몸의 굴곡을 잘 보여주는 자세하고 화려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군요. 당시에 그리스 조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역시 많은 발전에 힘입어서 제육시스와 같이 유명한 화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전해지는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로마 시대의 모작이나 도기화를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기화에서도 역시 발전이 보입니다. 정측면을 그리던 도기화에서 이젠 사람의 얼굴을 4분의 3 각도로 표현하는 등 표현의 각도와 구도에서의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또 좀 더 과감한 단축법이나 구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흑색상과 적색상 이외에도 흰 바탕의 도기도 등장하지요. 이렇게 전성기를 이루던 그리스 미술의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건설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는 물론이고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을 처부수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영향력은 인도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시대를 헬레니즘기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제국의 영토의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편에서 소개드린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가 대표적이지요. 당시 건축에는 그 장식을 담당하는 미술이 하나와도 같았는데요. 이 도시건설 프로젝트 덕분일까요? 그리스 미술도 함께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헬레니즘기의 미술은 고전기 그리스에 비해서 더 역동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헬레니즘기의 원작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이 유명한 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무표정이거나 은은한 미소를 띄던 고전기 이전의 조각에 비해서 감정적인 표정이나 역동적인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이 라오콘이 보여주는 것처럼 헬레니즘기의 조각은 다양한 자세와 구도가 시도됩니다. 정면 위주로 표현되었던 조각에서 다양한 감상 각도를 고려한 표현을 했던 것도 헬레니즘기죠. 또 주조기술의 발달로 30m 크기의 대형 청동상도 제작했다고 알려집니다. 대형상은 물론 작은 소형상도 크게 유행했는데요. 이런 소형상을 수집하는 유행이 있어서 조각가들은 수집가들에 맞춰 더 다양한 주제의 조각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피규어를 수집하는 풍경과 정말 많이 닮아있네요. 도기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기와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도기의 부조나 상강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리세공 기술도 많이 발달했어요. 화려하고 역동적인 헬레니즘의 경향을 도자기 역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스 미술의 변화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이번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미술의 마지막 그리스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